안녕하십니까 이리티뷰미나 오늘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똥까마지들 우리 똥까마지들 샤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목욕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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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멍뭉이들 멍뭉이들 일로와요 오늘 씻어야죠 자 우리 멍뭉이 우리 멍뭉이 일단 씻으러 가볼게요 납치됐어요 납치 이리 멍뭉이 일로와요 일로와요 여기 한간만 들어가 있어요 알았죠 한간만 올게 한간만 올게 넝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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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넝뭉 넝뭉 안되겠습니다 납치하러 갔다올게요 멍뭉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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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태키 멍뭉이 일로와요 일로와요 멍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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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타 Society 멍뭉이 anim 멍뭉이 이리 와요 개들이 계속 도망가 좀 샤워 좀 시킬려고 그랬더니 개들이 도망갑니다 안되겠어요 제가 쫓아와가지고 잡아야겠어요 되어있다 되어있다 되어있거든요? 우리 똥강아지를? 감사합니다 양서점은 목목이 잡았습니다 아 이 몽뭉이 날려때라 아 여기 몽뭉이 샤워할 시간이에요 샤워 이게 샤워를 해야 너네가 진드기 같은 거나 그런 게 없어져요 이 몽뭉이 어 일로와요 샤워시켜줄게 알았지? acja 편 każ种 스주 어머 정살 도주 ridiculous 딱 na 아 bun 그 되 구조물 sailed dije 빛 시켜줄게 음 야 야 몸에 뭘 이렇게 붙이고 갔어? 공공아 어우 우리 공공이네 회사? 장난이 아니야 야 시원하지? 자 그리고 샴푸 뭐야? 나가는 거야? 야 지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뭐지? 야 이거 봐 떼꾸작물 봐! 밖에서 키워가지고 떼꾸작물 봐 애기야 떼꾸작물이 장난이 아니야 떼꾸작물 세수 한 번 씻자 요새 진드기가 많아가지고 너네 안 씻으면 안 돼 어 근처에 앉아있어 벌레 벌레 세수 세수하자 세수 우리 공공이 세수해요 세수 눈 담아 눈 담아 세수해야지 세수 세수 잘 챙기고 세수 야 어떻게 몸풍만 하얘진 것 같다 얘야? 아니 몸풍만 하얘졌어 안 되겠다 기다려봐 발도 좀 해야겠다 야 너 너무 더럽잖아 이거 좀 맞지? 그건 안 되지 이거 심지어 반대빨 반대빨 알라마 잘 열어로 하얀다 한 번 너무 치워 에러 여기 보세요 어휴 너무 얘기를 이렇게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괜찮아 해치기지 않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침착해 알았지? 침착해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씻는 거야, 씻는 거야, 씻는 거야, 씻는 거야, 발 내려놓으세요. 씻는 거야, 씻는 거야, 씻는 거야. 형태기야, 너 원래 입대기 했잖아. 오, 그렇게, 그렇게 했어. 오, 걔들 때꾸 정도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또 강아지, 저기로 가면 안 돼, 너 불말려야 돼. 야, 엄청 많이 줬어. 야,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집 멍뭉이들이 뽀송뽀송해졌어요. 샤워 잘했고,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 샤워했는데 아주 잘했네요. 졸린가봐요, 피곤한가봐요. 오, 멍뭉. 여기 봐야지, 여기. 카메라, 여기. 다음에도 우리 샤워하자, 알았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야죠, 우리 멍뭉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습니다. 우리 멍뭉이 씻겨놨더니 다시 누웠어. 귀여워가지고. 그래도 엄청 깨끗해졌다, 뿌옹뿌옹해졌다. 귀여워가지고. 우리집 멍뭉이 씻겨졌다. 그래서 이 멍뭉이 씻겨오면이. 계속 오게 된 뒤, além의 오믹에 찢어졌다. 우리집 멍뭉이 씻겨놨다. 그렇게 꺼져 가 가야 좋을 것 같아. 우리집 멍뭉이 씻겨놨다.